안녕하세요. 우리 교재 몇 페이지냐면 157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법률사실에 불과 나가요. 일단 법률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 사실이 뭐죠? 법률사실이고 이 법률사실을 분류를 해보는데 일단 법률사실이 크게 둘로 나뉘어요. 용태라는 것하고 사건이라는 것으로 나뉘고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입니다.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것, 껴들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것, 껴들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과 뜻이 달라요. 그렇죠? 사건부터 볼 건데 어디를 보냐면 159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맨 밑에 이 사람의 정신작용이 기하지 않는 법률사실에서 뭐가 나오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사건이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의 경과예요. 시간의 경과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뭐가 될 수 없어요? 개입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러면 시간의 경과니까 사건.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러면 시간의 경과니까 뭐죠? 사건. 20년 동안 남의 토지를 점유해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그러면 20년 동안 시간의 경과니까 뭐죠? 사건이죠. 이것도 개별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으니까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연현상도 사건이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뉴스 시간에 사건 사고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나오지만 실제로 그건 법적으로 사건이 아닌 거죠. 누가 누구를 칼로 찔러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요? 정신작용이 개입되는 거죠. 누가 어느 집에다가 불 질렸다. 이것도 뭐죠? 용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뉴스 시간에 나오는 것 중에 진짜 사건인 것은 뭐죠? 일기예보. 오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렇죠? 자연현상. 오늘은 온도가 뭐죠? 영하 10도입니다. 뭐 이런 자연현상이 뭐죠? 사건이고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누가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뭐죠? 용태인데 사람은 반드시 죽죠. 그렇죠? 일종의 뭐죠? 자연현상의.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생산은 뭐가 돼요? 사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도 사건인데 나중에 또 한 번 정리해야 되는데 이 부당이득을 이해하실 때 부당한 이득 잘못된 이득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린 말은 아닌데 손해배상할 때 손해하고 헷갈려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좋냐면 원인 없는 이득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원인 없이 갖게 되는 이득을 우리가 부당이득이라고 하고 원인 없이 갖게 됐다는 말은 그냥 생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죠? 정신작용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부당이득도 뭐가 돼요? 사건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시고. 그 다음에 용태입니다.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된다면 이걸 우리가 외부적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고 머릿속에 머물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내부적 용태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말은 우리가 안 쓰죠. 우리가 쓰는 말은 외부적 용태를 우리가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행위에 법적 의미가 나왔어요. 행위란 꿈을 럭대는 게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게 이게 뭐죠? 법적으로 행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 용태를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고 우리 교재는 의사적 용태니 감염적 용태니까 나눠놨는데 나눌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으면 이게 뭐죠? 내부적 용태의 의식이라고 하고 주의하실 것은 뭐죠? 선의 악의죠. 선의가 뭐죠?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내부적 용태죠. 악의는 뭐죠? 알고 있는 정신상태. 그래서 우리가 선의 제삼자 그러면 착한 제삼자가 아니라 모르는 제삼자. 악의 제삼자 그러면 뭐죠? 알고 있는 제삼자다. 이러고 끝냅니다. 그 다음 외부적 용태의 행위가 중요한데 이거 행위가 둘러는 아니에요.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법에 반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적법행위라고 하고요. 법에 반하면 이걸 우리가 위법행위라고 해요. 일단 위법행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입니다. 채무불이행은 뭐냐 하면요.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게 된 것을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도 위법행위인데 불법행위는 뭐냐 하면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뭐죠? 불법행위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논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손해배상이라고도 하고 손해보상이라고도 하거든요. 차이점이 뭐냐 하면요. 위법한 사람이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손해배상 적법한 사람이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손해보상 이렇게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끼러지면서 사람을 쳤어요. 그러면 저는 과실로 타인에게 뭘 입힌 거죠? 손해를 입힌 것이니까 저 행위는 뭐가 돼요? 불법행위고 불법행위는 뭐죠? 위법행위니까 제가 운전자인 제가 해주는 것은 손해배상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제가 해주는 게 아니라 누가 해줘요? 보험회사가 해주게 되는데 보험회사가 해주는 건 우리가 뭐냐면 손해보상이라고 합니다. 보상받았다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는 아무 짓 안 했죠. 보험회사는 위법하지 않은 거죠. 따라서 이렇게 손해를 보존해 주는데 위법한 사람이 해주는 것은 손해배상. 위법하지 않은 사람이 해주는 것은 손해보상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용을 당했어요. 수용보상금이 맞겠어요? 수용배상금이 맞겠어요? 보상금이 맞겠죠. 왜냐하면 수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가 제 개인재산을 가져간 것이니까 위법한 것이 아니라 뭐죠? 적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나오는데 결국은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한 개의 질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꼭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기억하면 이것도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결국은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여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 당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사기친 놈은 불법행위이고 뭐죠? 위법행위니까. 그런데 제가 착오를 일으켰어요. 상대방은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착오 자체는 뭐하자냐? 위법하지 않고요. 착오가 위법하지 않으니까 뭘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고의과실이죠. 결국 합치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리해보면 위법행위여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여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거 기억하시면 또 뭐죠? 한 문제짜리가 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적법행위입니다. 적법행위는 둘로 나뉘어요. 제가 노른색으로 쓰는 이유는 뭐죠? 중요해서 그렇겠죠. 법률행위라는 것하고 준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나뉘고요. 나뉘는 기준은 뭐냐 하면 의사표시입니다. 그 적법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뭐죠? 준법률행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뭐냐 하면요.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인데 이 의사를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가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죠? 의사표시인데 이게 들어가 있으면 법률행위, 이게 없으면 뭐죠? 준법률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연습을 좀 해볼까요? 처음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날씨가 참 춥네요. 의사표시인가요? 아닙니다. 저와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거는 의사표시입니다. 참 이쁘시네요. 이거는 뭐죠?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이거는 뭐죠? 의사표시입니다. 표정이 다 변하셨어요. 집이 참 멋있습니다.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그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이거는 뭐죠? 의사표시입니다. 감자표시죠? 그렇죠? 날씨가 춥다는 말 속에는 원하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닌데 커피 한잔 합시다. 라는 말 속에는 제가 뭘 먹기를 원하죠? 커피 먹기를 원하니까 뭐가 돼요? 의사표시인 거고요. 참 이쁘십니다. 이건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원하는 바가 없죠. 그런데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뭘 원하죠? 결혼하기를 원하죠. 이건 뭐죠? 의사표시고. 집이 참 멋있다. 이런 말 속에는 원하는 바가 없으니까 의사표시가 아니지만 그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원하는 바가 있습니까? 뭐가 돼요?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법률행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법률행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좋대요. 그럼 둘이 뭐 먹죠? 커피를 먹게 되죠. 결혼합시다. 좋대요. 둘이 뭐 합니까? 결혼하게 되고요. 집을 저에게 파십시오. 좋대요. 그러면 저는 뭐죠? 집을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 커피 먹기를 원하면 커피를 먹고 결혼하기를 원하면 결혼을 하고 집을 사기를 원하면 집을 산다는 말은 결국은 법률행의 효과라는 것은 그 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죠? 법률행이 뭐냐?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뭐죠? 법률행이다.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죠?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된다. 이건 좀 이따 자세히 볼 거고. 그 다음에 준법률행입니다. 개념은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뭐죠? 준법률행인데 효과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준법률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없다는 말은 준법률행위 자체는 효과를 결정해 줄 만한 뭐가 없다는 거죠? 요소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준법률행위의 효과를 알려면 뭘 봐야 되냐면 법률 규정을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교재 잠깐 보는데요. 교재는 157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준법률에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뭐라고 그러죠? 준법률행위라고 하며 행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준법률행이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준법률의 종류를 일단 우리 교재는 표현행위, 비표현행위 나눠놨는데 굳이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바로 들어가는데. 첫째,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입니다. 개념은 이미 확정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의사의 통지라고 하고요. 의사표시하고 대단히 유사해요. 그래서 솔직히 의사의 통지와 의사표시를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외울 거예요. 어떻게 결과냐면 각종 최고와 거절은 뭐죠? 의사의 통지다. 책과 거절은 의사의 통지고 법적 성질은 뭐죠? 준법률행이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준법률행위는 뭐냐 하면 관념의 통제예요. 관념의 통지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를 우리가 먼저 관념의 통지라고 합니다. 자, 좀 생각을 해보죠. 교재에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사원총의 소집 통지가 관념의 통지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사원총회를 개최합시다. 라는 말은 의사표시죠. 제가 뭘 원하죠? 사원총회를 개최하기를. 따라서 사원총회 소집은 뭐로 가냐면 의사표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회의를 해가지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열기로 했어요. 그래서 문자 보낸 거죠. 오늘 오후 2시에 사원총회를 개최하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사원총회를 개최합니다. 라는 말은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가 되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나요? 자 사원총회를 옵시다. 이건 뭐예요? 의사표시입니다. 오후 2시에 사원총회를 개최합니다. 라는 말은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뭐가 돼요? 관념의 통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얘기가 또 나오는데 대리권 수요는 의사표시예요. 제가 제 친구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야 니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살래? 제가 뭘 원하죠? 아파트 사기로 원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그리고 나서 아파트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제 친구 개똥이가 저의 대리인입니다. 라는 말은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뭐가 돼요? 관념의 통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리권을 주는 건 뭐예요? 의사표시지만 좋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대리권 수요의 통지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나오냐면 채무의 승인이 나오죠. 그렇죠? 채무의 승인.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저번 주에 청약은 뭐죠? 의사표시고 승낙은 뭐죠? 의사표시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승인하고 승낙하고 다른 말인가요? 우리가 사전적으로는 승낙이나 승인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채무 승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라고 이해하느냐. 이유는 뭐냐 하면 의무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란 뭐냐 하면 전에 했던 겁니다.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적인 구속이 의문데 특징은 뭐예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채무도 뭐죠?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므로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해시나요? 의무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되는 거다. 채무도 뭐예요? 의무니까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이행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건 뭐예요?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 승인은 결국은 돈을 갚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차피 돈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채무 승인은 뭐냐?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겪은 일인데 그 동창회를 갔어요. 대학 동창회 그런데 작년의 일인데 작년인가 최장년인가 작년 같은데 작년이네 이 자식이 저한테 돈 갚으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30년 전에 15만 원을 빌려갔대요. 제가 30년 전에 그러니까 20대 초반이죠. 그래서 제가 아니 야 이봐 30년 전에 돈을 빌렸으면 내가 그 중간에 갚으라고 그러더니 얘기를 해야지 자식이 지금 와가지고 30년 전에 기억도 안 나는데 10억만 원 빌려갔다고 얘기하냐고 내렸더니 이놈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까먹었대요. 오늘 얼굴 보일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놈하고 나는 저는 빌린 적이 없다. 그 놈을 빌려줬대요. 내 놈을 짜셔야만 해가지고 대판 싸우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휴 그런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그때 카드값이 모자라가지고 이 놈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때는 휴대폰도 없을 때잖아요. 전화해가지고 15만 원 하면 입금해줘라 해가지고 빌렸던 기억이 나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미안하다. 네 말에 맞거나 내가 30년 전에 15만 원 빌린 거 맞네. 이게 뭐예요? 채무승인입니다. 따라서 채무승인이라는 말은 돈을 갚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을 어차피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채무승인이라는 말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뭐예요?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로 이해합니까? 관념의 통지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 되셨나요? 자 정리해 볼게요. 채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므로 이행하겠다 안하겠다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승인이 뭐냐? 돈을 갚겠다는 말이 아니라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뭐죠? 알려주는 것을 말하고요. 따라서 채무승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5만 원을 갚기로 했어요. 실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30년 전에 15만 원이니까 지금은 15만 원과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15만 원만 뻘쭘하게 보내주기도 뭐하고 또 친구 사이에 또 잊어주기도 뭐하고 막 그랬더니 이놈이 1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송금해 줬어요. 그 자손 놈이. 아무튼 채무승인은 뭐죠? 관념의 통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채권 양도의 통지와 승낙이 나오죠? 자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통지는 뭐죠? 관념의 통지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양도의 승낙이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관념의 통지라 나와있죠? 자 이것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자고 을이 갑에게요 5천만 원을 빌려줘가지고요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어서 갑은 채무자고 을은 뭐죠? 채권자예요. 일단 을이 자신의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갑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없어요. 을이 채권자면 을에게 돈을 갚으면 되고요. 병이 채권자면 누구한테요? 병에게 돈을 갚으면 되는 거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 채무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다만 을 을 을 가 명 지들끼리만 쑥둑쑥둑해서 양도하면 갑은 아직도 채권자가 을인 줄 알고 을에게 돈을 갚을 위험이 있죠. 그래서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 없지만 갑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뭐죠? 채권 양도에 뭐가 돼요? 통지가 되고 양도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이 통지는 뭐가 돼요?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갑은 통지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알려주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승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도해도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통지를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승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로 이해해요? 관념의 통지로 이해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다시 한 번요.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 체념자로부터 굳이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다만 채무자는 통지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채권 양도의 승낙이라고 쓰고요. 그래서 승낙이라고 쓰고는 있지만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를 이해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법에서는 치소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의미는 뭐죠? 철회다. 이런 거 몇 번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승낙이라고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죠? 승낙이 아니라 뭐죠?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뭐죠?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 채무자로부터 뭘 받을 필요가 없어요?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까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의 표시입니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아 오늘 나 기분 드러워. 그죠? 아 오늘 기분 참 꿀꿀하네. 이런 것들은 뭐가 아닙니까?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준법인행이고 뭐가 돼요? 감정의 표시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기분이 드럽다 좁다 이런 게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감정의 표시 중에 의미가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용소가 있어요. 용소함. 뜻은 뭐죠? 말 그대로 용소예요. 그죠?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용소한 사유를 가지고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용소한 사실을 가지고는 법적 분쟁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요. 그럼 바람을 폈으면 이혼소송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바람 핀 것에 대해서 뭐 하면요? 용소를 하면 더 이상 이혼소송 제기할 수가 없어요. 용소한 사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도 위자로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용소해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 TV에 나오는 인간을 보면 아 그건 사과면 될 것 가지고 죽어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법적인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용소도 법적으로는 안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주게 되면 다시는 그걸 가지고 뭐죠? 분쟁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위자를 보호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남편이 여자분 남자분이 말하시네요. 남편이 할게요. 여자분이 하면 바람이 이상하죠. 남편이 뭐죠? 바람을 폈어요. 바람 피면 이제 막 어떻게 이런 그지 같은가 나가 뒤져라 그러면서 이제 가끔 이런 거 있죠. 각소성인거나 그죠? 그러지면 남편이 막 쓴단 말이죠. 당신과 처음 만날 때를 생각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고 확 뒤져버려야 되는데 당신과 애들을 생각하면 내가 뒤져버릴 수도 없고 이참에 당신이 용서한다고 하니 더 이상 바람 안 피겠다. 이런 내용이면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에 뭐가 나와 있어요? 부인이 용서했다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부인에게 유리한 각서가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남편에게 유리한 각서가 되는 거예요. 각서 같은 거 받아 봤자 의미가 없어요. 뭘 받아야 되냐면 진술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진술서를 받아 두셔야지 괜히 그 각서 쓴다고 해가지고 뭐 용서한다고 하니 내가 다신 안 그랬고 또 이딴 소리하고 뭐 지장 찍어 별짓 해봐야 아무 의미 없고 왜냐면 그건 나중에 보면 용서했다는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위자료도 청구 못해요.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못하고요. 남자분 바람품 입장에서는 뭐예요? 용서란 말을 꼭 써야죠. 꼭 쓰고 그죠? 부인이 주무실 때 용서란 말 옆에다 지장이라든지 꼭 찍어놔야죠. 그죠?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올해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용서한 사항을 가지고는 손해배상 등 법적 분쟁을 뭐 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는 나오면 틀려. 그러나 저는 배운 적 없는데요. 그래놓고선 아 그때 제가 각색이 있잖아. 아 맞아 배웠구나 이런다고 그죠? 이거 또 시험에 나오니까 좀 더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행위에요. 사실행위의 개념은 규제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를 하게 된 주관적 의도는 묻지 않고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위를 우리가 사실행위라고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뭔 개소리. 이런 거 가지고는 문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는 거냐면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를 뺀 제외한 모든 준범율 행위를 기타 준범율 행위를 다 몽창 뭐라 그러냐면 사실행위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준범율 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를 빼고요. 나머지 모든 행위를 몽창 다 뭐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행위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이빨 닦았어요. 이빨 닦는 것은 저의 정신작용이 개입돼 있으니까 뭐죠? 용태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뭐가 돼요? 행위가 되고 이빨 닦는 행위 속에는 뭐가 들어있고 물론 뭐죠? 적법 행위고 이빨 닦는 행위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의사 표시가 없으니까 뭐가 돼요? 준범율 행위가 되는데 뭐가 되는 거죠? 사실행위가 되고 자 우리나라에서 뭐 했겠어요? 밥 처음 먹었겠죠? 밥 먹는 것도 뭐예요? 사실행위 오면서 또 기차 탔습니다. 기차 타는 것도 뭐예요? 사실행위 머리 감는 것도 뭐죠? 사실행위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듣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사실행위 그래서 우리가 인간 행위의 한 99%는 다 뭐로 들어가 버려요? 사실행위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준범위래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행위를 뭐라 그래요? 사실행위라고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행위들은 대부분이 다 뭐가 돼요? 사실행위라고 생각하셨거나 하시면 쉬워요. 뭐 망치질하는 것도 뭐예요? 사실행위 삽질하는 것도 뭐예요? 사실행위 밭에다가 배추 심는 것도 뭐예요? 사실행위 나무 심는 것도 뭐예요? 사실행위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 정도만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이게 160페이지에 뭐로 돼 있죠? 박스로 정리돼 있죠? 한번 좀 보시기 바라고 이것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흐름을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63페이지로 갑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62페이지 오시면 문제가 하나 있죠? 문제 두 개인데 162페이지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계약은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기억나시나요? 저번주에 있죠? 청약과 승낙이 모여서 계약이 만들어지고 청약과 승낙은 뭐죠? 법률 사실이고 계약은 뭐죠? 법률권이다. 2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선의도 물론 뭐죠? 법률 사실이고요. 3번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적에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다. 시간의 경과는 뭐죠? 사건이 되는 거죠. 4번 무권대리행위의 취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다. 맞죠? 자 최고는 의사의 통지고 뭐죠? 준 법률행위죠. 그런데 실제로 이 문제는 답이 5번인데 이 4번이 5번에 대한 힌트가 되는데 5번 보시면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에 있음에도 최고에다가 한번 동글병기 한번 쳐볼까요?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이라는 효과는 효과는에다가 동글병기 쳐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최고의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X죠. 이해되시나요? 참 보세요. 최고는 의사의 통지고 준 법률행위인데 준 법률에는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교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따라서 최고의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근거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는 것은 뭐인 거죠? 법률행위인 거죠. 이게 실제로 시험에 한번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틀리셨는데 왜 틀리시냐면 자꾸 뭔가를 외우려고 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민법체 552조 이렇게 나오면 이런 분이 있어. 아이씨 나 552조가 뭔지 모르는데 큰일 났네. 저도 몰라요. 민법은 몇 조 몇 조가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 드라마에서나 그런 거예요. 드라마에서. 신경 쓸 게 아니고 결국은 뭐예요? 최고의 효과는 준법률행위니까 무엇에 의해서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된다는 지문은 뭐죠? X다. 이렇게 캐치하는 거고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는 것은 뭐만 그런 거죠? 법률행위에만 그렇거나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에 이제 법률행위죠. 법률의 의입니다. 좀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이에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법률행위는 뭐죠? 법률 요건입니다. 설명드린 건 편하게 고른 거고요. 의사표시가 뭐예요? 법률 사실이고 의사표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행위는 뭐죠? 법률요건인 거거든요. 그럼 의의 한번 읽어볼게요. 법률행위람 자 지금 163페이지입니다.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계의 의사표시를 불과결의 구속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여기서 의사표시를 불과결의 구속요소로 한다는 말은 법률행위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왜요?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죠? 준 법률행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밑에 2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1번 서설은 뭐 두 가지겠죠. 법률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밑에 2번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관계 똑같습니다. 1번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과결의 구속요소이다. 그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 법률행위는 뭐죠? 법률요건이고 그 안에 있는 의사표시가 뭐가 돼요? 법률 사실이다. 그죠?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효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의사표시가 지소가 되면 법률행위도 뭐죠? 무효가 되고 의사표시가 무효면 법률행위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종료해가지고 단독행위 계약 뭐가 나오죠? 합동행위가 나오죠. 그죠? 좀 생각을 해보죠. 일단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하나가 있는 것도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두 개 있는 것도 뭐죠? 법률행위인데 하나만 있으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뭐죠? 계약이라고 해요. 여기서도 가끔 시험에 나와요. 무슨 말이냐? 갑이 의뢰기에요. 일정한 의사를 표시했어요. 하나죠. 이것만으로 성립한다면 이게 뭐죠? 단독행위고 우리 갑에게 두 번째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있어야 성립하면 뭐죠? 계약인데 두 번째 의사표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승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단독행위라는 말은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말은 승낙이 필요 없다는 거죠. 따라서 단독행위란 승낙을 얻을 필요가 없이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단독행위에요. 그 다음에 계약은 두 번째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말은 결국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입니다.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물론 문제는 뭐죠? 단독행위인 것은 계약인 것은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참 묘하게도 여기서 외워서 풀면 틀리게 문제를 설계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다음 중 단독행위인 것을 이렇게 물어보면 머릿속에서 상기에서 푸는 게 아니라 다섯 개의 지문 중에서 승낙을 받을 필요 없는 것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다음 중 계약인 것을 물어보면 머릿속에서 외운 것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섯 개의 지문 중에서 뭐죠? 승낙을 얻어야 하는 것을 찾아내면 의외로 쉽게 풀리고요. 외워서 풀리면 참 신기하게 틀리게 문제를 설계하고요. 꼭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증여가 계약이라는 것은 따로 꼭 기억해 두세요. 증여가 증여가 계약인 줄 다 아세요. 그런데 증여가 계약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이냐면 증여가 계약이니까 증여가 성립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승낙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한테 나 힘드냐? 내가 너한테 10억 줄게. 이놈이 안 받아 짜자. 네 돈 그러면 못 주는 거다.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뭘 얻어야지만요?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한다.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꼼꼬로 주는 거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줄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증여는 뭐예요? 계약이고 따라서 승낙을 얻어야 비로소 뭐가 돼요? 성립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약은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왜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냐면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고요. 계약은 조건도 붙일 수 있고 기한도 붙일 수 있어요. 왜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서요?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요. 이에 말해서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단독행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뭐죠? 당하겠죠. 따라서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 할 수 있고요. 또 원칙적으로 단독행위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낙을 받지 않고 뭐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 단독행위가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뉘고 있어요. 결론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상대방 잊는 단독행위입니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단독행위가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친구한테 돈 300만원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놈이 요새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돈을 안 받으려고 해요. 채권을 포기하려고 해요. 채무를 면제해 주려고 해요. 물론 그 친구한테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서 먼 사람 보고 돈 갚지 말아 친구야 라고 백날 해봐야 채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다. 그 친구한테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 없지만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힘드냐 돈 갚지 말아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돼요.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은 돼야 되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물론 누구한테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으니까 소유권의 포기도 뭐가 될 단독행위인데 얘기할 필요도 없죠. 갖기 싫으면 제가 쓰레기통에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리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의사 표시가 뭐 될 필요도 없어요? 도달될 필요도 없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해요. 얘들이 나오는데요. 교재에 나와있는 예도 이렇게 좀 보시되 우리가 수험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게 좋으냐면 소유권 점유권 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제가 이 안경을 포기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동의받을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으니까 소유권 점유권 의 포기는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요. 맞는 건 아닌데 우리는 수험을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문제 볼 때 편해요. 자 채권의 포기는 뭐라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제가 전세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물론 집주연한테 뭐 받을 필요는 없어요? 승낙 받을 필요는 없지만 집주연에게 전세권 포기하겠다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제가 저당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저당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 채무자한테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채무자에게 나 저당권 포기하겠다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제가 임차권을 포기하려고 해요. 임차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 집주연한테 승낙은 받을 필요는 없지만 임차권 포기하겠다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러면 전세권 용익물권 저당권 단보물권 임차권 채권 합치면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곳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이거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합동행위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의사표시의 방향인데 계약은 보면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고 을이 갑에게 의사를 표시하니까 갑과 을의 의사표시 방향이 뭐죠? 대립되어 있죠? 그런데 사단법위를 설립하려고 해요. 누가 설립하려고 하냐면 갑을 병이 모여서요. 그러면 갑의 목적도 뭐죠? 사단법을 설립이고 을의 목적도 뭐죠? 사단법을 설립이고 병의 목적도 뭐죠? 사단법인 설립이니까 이 갑을 병의 의사가 서로 대립되고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공동의 목적에 향해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표시의 방향이 한쪽으로 모인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심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이런 구심적인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합동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학설이 뭐죠? 합동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거를 또 계약으로 이해하려는 견해가 강력한 편이기 때문에 학설이 대립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합동행위라는 개념을 알아두시되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죠? 합동행위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앞으로 법률행위에 하면 단독행위와 계약 두 가지 가지고만 정리할 겁니다. 그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책꼬랭이 물꼬랭이 주물꼬랭이가 나오는데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